스튜디오 드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체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08% 하락한 7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19일 대비 약 마이너스 18.3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5월 31일 10만 6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7만 2,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20일 7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23일 3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1.3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6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9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20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2.16%에서 약 11.0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19일 약 12.65%,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10일 약 10.5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871억 원이며, 2016년 1,544억 대비 약 215.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25억 원으로, 2016년 166 대비 약 216.1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79%입니다. 순이익은 약 390억 원으로, 2016년 81억 대비 약 379.5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02%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7.96배이며, 지난 2017년 76.4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4.1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31배이며, 지난 2017년 4.9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3.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4.42%, ROE는 5.71%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 총액은 2조 2,63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4,871억 1,35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52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25억 7,68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0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3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390억 4,81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4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7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3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1만 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2만 5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만 원에서 12만 4천 8백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9만 8천 2백 원에서 7만 5천 4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중립, 3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